정비의 길로 가는 건가요 오늘? 오늘 뭐 얘는 버려야죠 어 나도 연습해야겠네 딴 거 끌고 갔어 너무 위험해요 산길 가는 게 나을 거 같아 놀이터 놀이터 왔습니다 아 여기가 놀이터에요? 여기가 놀이터고 여기 보시면은 연습하기가 엄청 좋아요 어 아닌데요? 저런데 말고 봐봐 저기는 나중에 수만 올라가 근데 이제 땡기게 보면 요런데 요런데 요런데도 이제 감 잡는 거지 낮은 척 어 형님 저기 원래 오프로드는 넘어지면서 타야 되는데 형님은 최대한 넘어지지 말고 타시는 걸로 그렇게 연습을 하시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아 적정 괜히 또 다치고 그러면은 뼈도 오래 걸리잖아요 고생하고 그러시니까 그니까 형님이 조절하셔야 돼요 야 내가 자신 없으면 안 가 예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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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쫌 내려가 그냥 내려가 그냥 내려가 그냥 내려가 브레이기 잡지 말고 그냥 내려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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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오케이 오케이 땡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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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거기는 오히려 더 쉬워 어려워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오케이 여기서 위에서 내가 돌려줘야겠다 점수 엄청 되는데요 뒷브레이크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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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좋았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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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연습 주행을 마치고 이제 처음 이제 탄으로 코스를 왔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괜찮아 괜찮아 뒷브레이크 뒷브레이크 한쪽 바늘 한쪽 바늘 뒷브레이크에다가 오케이 아까 내가 기본적으로 달려줄지 바늘 브레이크 오케이 먼저 가고 형님 천천히 맞춰서 따라가시고요 맞춰서 형님 따라갔는데 만약에 간다 오르막길이 나오지 그럼 다 올라가고 난 다음에 올라가 실패 땡겨서 よ오 나와라 오토바이 다 나와라 하나 둘 셋 , 으이씨 여기에 걸렸어 오케이 됐어 됐어 형님 어? 경치식이죠? 저쪽으로 가면 또 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진짜 많아요 꽃도 얼마나 이뻐요 못보잖아 형님이나 뒷산이 많구나 용하이꺼는 형님 위험하시면 그냥 바로 쳐버리세요 그냥 돌아요 돌아요 형님 용구스는 딱 좋아요 딱 좋다고? 네 딱 좋아요 용구스는 다같은 게 아니라 용구스를 하는 게 아니라 네 하면은은 좀 더 보내주는 게 아니라 여기 다 밖에서 천천히! 좋았어 좋았어 기어 빼지 말고 기어 뒤보는 상태에서 공개 안타고 전통이 돋으니까 괜찮은데? 아우 스테이크 잘잡아 어우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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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돌진을 해요 멀리보고 멀리보고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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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를 자 내가 해주베게 안 뺍니다 여기 아 빡세있다 말도 안 됐다 이거 걸어가기도 힘든데 뭐 뭐 뭐 뭐 그냥 내려오는 거죠 잘했어 아 오케이 오케이 그지 그렇게 클러시를 딱 자꾸 쭉 빼야 돼요 아까 그 탄력을 이용해서 쭉 올라와 있는데 땡겨 줄게 자 1 2 3 앞쪽을 힘든 안되겠다 잠깐만 자 오케이 오케이 됐어 오케이 좋아 자 여기가 다음 업브레이크도 날라가고 지금 멀리 보고, 멀리 보고, 거기서 땡겨, 멀리 보고 눈이 먼저 가서 카메라 같이 가야되는데 여기 너무 넓다 진짜 인간적으로 다시 한번 형님이 제 바이크를 이제 정상으로 올려주실 겁니다 와, 스모스하다 와, 이거 올라가기도 힘든데 이거 아, 불쌍 아, 플러치가 없었어 아, 됐다 아, 플러스 아, 플러스 으 으 으 으 어 형님 체력 아니 또 안 힘드세요 아 있어 나 재미있으면 힘든 줄을 몰라 우리 형님이 또 처음부터 원래 이 정도 힘든데 아니 거기 올라오고 난이도 높은데 예 보고 하나가 좀 그래 아 거기는 원래 그냥 보여 만들려고 한 거에요 거기는 우선은 아니에요 아니 근데 조금만 더 이 기계 조작을 조금 습득이 되면 이건 못써요 이거 갖다 버려야 돼 사람 타는 거 아니에요 용안이나 타야지